조현정 안전한 민현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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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석이랑 횟수하는 거 아니야? 민현정 4종 반찬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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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어색해서 친해지길 바라고 커피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커피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좀 억울해 어 왜왜? 나를 보내고 싶어서 나를 지목한 것 같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 아 선물 카드가 문제인가? 무슨 얘기 했어 갔다면서? 아 나 진짜 완전 친해졌어 휴대폰까지 알아버렸어 선생님 가르켜? 와 어땠어? 진내뒀어 안녕하세요 프로 참석로 구조조장 이혜수입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견학을 왔는데요 여기는 네이버 클라우드입니다 오늘 함께한 조언들이 있습니다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걸렸다가 돌아온 신지은입니다 네 저도 한 두 달 전에 코로나 걸렸던 연재생입니다 네 오늘 첫 견학이신데 혹시 이곳에 오기 위해 준비한 게 있으신가요? 저는 네이버 온다고 해서 옷을 네이버 색깔로 맞춰서 입고 왔어요 어? 저도요? 저도? 이 초록색 가방을 메고 왔습니다 혹시 지은님은요? 저는 비오는 날씨도 고려에 초록색 우산으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네 다들 센스가 넘쳐나시네요 네 뭐지? 나한테 모든 상관없는 나에게 좋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옷은? 너무 쉽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는 최고죠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